자 지금 앞에 열량이 있는 것은 ms word 구요. 여기에다가 이런 내용이 입력되어 있다고 보면 이런 것을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단 이라는 게 있죠. 단은 둘 셋 이렇게 있는 것은 페이지 내용을 여러 개의 열로 한 열 두 열 이거를 이제 영어로는 column 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번역해서 보통 단 이라고 이렇게 쓰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을 단 또는 열 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텍스트 본문이 아니고 페이지 위에 입력되어 있는 본문 내용이 아니라 텍스트 박스에서 하는 것을 확인해 보겠는데 이 ms word 에서는 작동하는 방법은 아니고요. 엑셀과 파워포인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엑셀의 경우에 이쪽에 일단 임의로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샘플이니까 이렇게 쭉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고 이 내용을 어떤 박스에다가 집어 넣는 거에요. 이 도형의 네모 박스 같은 데 집어 넣으면 이런 데다가 이제 내용을 집어 넣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걸로 복사해서 이걸 더블 클릭하고 붙여넣기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이 이쪽에 들어가죠. 그러면은 이게 하나의 값처럼 쭉 이제 입력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열이 단이 하나인 것이죠. 이 단을 여러 개 이제 나눠서 써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도형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형 서식을 클릭하고 추가 옵션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쪽에 도형 옵션이 있고 텍스트 옵션이 있는데 텍스트 옵션에 들어가 보면 이 세 가지의 하위 메뉴가 나오고 세 번째 텍스트 상자를 클릭하면 이쪽에 열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ms 워드에서 얘기하는 단이라고 같은 뜻입니다. 이거를 눌러 보면 여기는 또 단이라고 나와요. 영어로는 다 컬럼인데 그래서 C라고 표현되어 있는 건데 여기서는 열이라고 번역을 하고 여기서는 또 단이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쓰든지 간에 좀 헷갈리기는 하겠죠. 지금은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이 전체 폭이 하나로 입력이 되어 있는 거고 이 개수를 두 개로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칸이 되는 건데 지금 입력한 내용이 짧으니까 이쪽이 비어 보이는 거죠. 이거를 줄이면 이렇게 한 칸 두 칸 한 단 두 단으로 입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다시 수중해 보면 3단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세 개로 입력이 되어 있는 거고 이거는 간격이죠. 간격을 넓히면 이 간격이 넓어집니다. 조금 더 넓혀 보겠습니다. 1cm로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더 넓어지죠.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은 네모 반듯한 도형 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 같은 것을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더블클릭하고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단을 조정해 보죠. 단의 개수를 3개 정도로 하고 확인을 해 보면 여기 지금 나눠져 있는 건데 지금 잘 모르겠죠. 그러면 여기에 간격을 넓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지금 두 개고 더 이제 연결해서 입력할 내용이 없으니까 이쪽은 비어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내가 예쁘게 조정할 수 있는데 글자가 들어가는 것은 마치 이 안에 이렇게 네모 박스가 있는 것처럼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도형을 정리를 해 주면 되고 기본적으로 여기는 개수는 이렇게 쭉 눌러다 보면 16개까지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자 이거는 파워포인트 인데요. 파워포인트에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쪽에서 한번 해 볼까요. 여기에서 삽입해서 도형을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더블클릭하고 붙여넣기를 해 보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쪽에 들어가거든요. 그럴 때는 더블클릭하고 붙여넣기 해서 텍스트만 유지로 붙여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들어가죠. 뭔가 좀 어설프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들어는 갔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전체를 씌우고 자 이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은 맞죠. 그래서 이 안에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렇게 줄이면은 전체적으로 이거를 검정색 글씨를 했다고 하면 전체를 씌워서 글꼴의 색깔을 검정색을 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텍스트 영역을 벗어난 거거든요. 지금 입력이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엑셀에서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여기도 도형 서식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텍스트 옵션에서 이쪽에 상자 옵션에 들어가서 열을 누르고 이거를 뭐 이렇게 해 보죠. 이렇게 해서 하면은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열이라고 하는 단이라고 하는 대화상자는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나 똑같이 작동을 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입력하는 방법은 제가 엑셀에서 데이터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 가져온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이 엑셀하고는 조금 달라서 좀 번잡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거를 사용하는 방법은 지금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조금 더 텍스트 상자를 자기가 원하는 목적에 맞게 다이내믹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MS Word 에서는 이 기능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MS Word 에서는 이 도형에 뭔가를 이제 입력을 했을 때 자 이게 뭔가를 이제 입력을 하겠죠. 입력을 하면은 이 도형 서식의 내용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굳이 MS Word 에서 비슷한 효과를 주고 싶으면 이때는 그냥 표를 만들어서 쓰는 게 더 편리합니다. 여기에서는 레이아웃의 단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텍스트 상자 안에서는 그것만 참고해서 파워포인트 엑셀에서 적절하게 모양을 만들 때 이 기능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